오늘 어떤 간증, 4.3.1.4 어떤 간증은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3.1.4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족과 그 자녀위에 또 그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요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간증, 4.3.1.4 설교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나사리에서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 죄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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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될지다 부동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 믿습니다. 80, 90이 넘으신 노모와 40이 넘은 아들 모자 사이가 회복되시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웃 갈등이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나사리스는 일부로 명언이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각종 모든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리스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피묻은 소로 안사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묻은 소로 안사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리스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의 여느님 주님이 피묻은 소로 오늘 어떤 간증 4.3.1.4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소로 안사해서 이들이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님 피묻은 소로 안사해서 나사리스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스 치험을 받을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스 치험을 받을지어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스 모든 안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치들지어다 위암이 치들지어다 위암이 치들지어다 s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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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호전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또한 자궁 모든 근종이 치유될지다. 자궁 근종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또한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정신질환이 치될지다 정신질환이 치될지다 스트릿성 질환이 치될지다 모든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리의 심으로 명하느니 한길로 와서 일곱길로 물러가 묶음을 받을지다 다신 들어볼지 말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리에서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에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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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증후군이 치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될지다 안구건전증이 치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증이 치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될지다 변비가 치될지다 허리디스크 치료될지다 허리디스크 치료될지다 루마처스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텐성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목디스크 치료될지다 여러가지 체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이 정상이 될지다 피부염증이 치료될지다 피부암이 치료될지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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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피문드소 하나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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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어제 봤던 정신질환이면서 손이 구부러진 환자에 예수님 오늘도 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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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틀린고 정신이 조금 그걸 무슨 병이라 하나요 아직 정신질환 아니고 약간 모자란 듯한 많이 뒤틀리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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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맛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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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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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빛이 말지다 강한 빛이 말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약간 손이 비틀면서 약간 이런 병이 무슨 병인지 잘 생각해 정신질환 아닌 것 같고 약간 모자란 듯한 그런데 약간 비틀린 그 병인데 그 환자가 지금 하나님이 검천한 빛을 보내고 계세요 거의 80% 난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또 계속 또 다음에도 그 기도를 계속 할 테니까 계속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 마중 4314에 설교를 불리해서 축도와 충북기도를 끝내겠습니다